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빨간색 우산을 얻었다 얘 어 얘 배 또 바뀌었다 어라? 이 그림 바꾸지 않았던거? 뭐 아무렴 어때? 저쪽에서 뱉으면 여기서도 뱉었네 우산을 잃어버린 여인 이브! 우산이라면! 우산을 그림 앞에 걸었다 아 비와요 어라? 방 아닌데 비가 내리잖아 비와 어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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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받침대가 되어주려는 듯하다 어머 고마워 회전 어라? 이 그림 돌아가는데 돌려보자 한번 더 돌려봐봐 이러면 되나? 이렇게 하면 되나? 아 이제는 초록색에서 나오네 이제는 초록색에서 나오네 여미 회전 어라? 이 그림 정말로 돌릴 수 있나보네 아 와 이거 진짜 개 아슬아슬하네 비 1 남았어요 예 좋아 이걸로 서구에 있는 가시도 쏙 들어가겠지 에헤헤 에헤헤 빨리 비 회복해 어 야 이거는 진짜 개리밖에 못한다 이거는 이거는 개리밖에 못하는 일이네 애들이 이거 어떻게 해 뭐 자동 세이브 돼있으니까 여기도 없어졌겠죠? 이봐 저것 봐 계단이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개리만 7개가 있었던 거예요 저거 7개 아니면 절대 통과 못해 저기서 아래로 내려갈 수 있을지도 몰라 아 머리가 없는 석장이 있다 이거 방해돼 못 내려가 동경 야 여기보다는 저기 게리야에서 여기 막혀있는데 들어갑시다 아이야 물감구슬 분홍을 찾았다 엿뜯기 게르테나 작품집 파 게르테나가 그린 그림이 알파벳 순으로 실려있다 위에 건 상이고 아래 건 사네 S 사갈의 정신 사갈의 정신 6248년 이 그림을 기점으로 하여 게르테나는 추상화를 중심으로 그리는 일이 많아졌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큐비즘이 유행했기에 게르테나의 추상화가 주목받는 일은 거의 없었다 음 H페이지 매달린 남자 행드맨이라서 매달린 남자겠죠 6,219년 한때 게르테나는 잡지표지 작업을 맡았었는데 페이지수를 채우기 위해 이 그림을 실었다고 한다 아 매번 사파를 싣던 중 이 작품이 호평을 받아 호평을 받아 후에 이 사파를 타로카드로 만들어 판매한 적이 있다고 한다 아 설마 행드맨의 시초가 되는 타로카드의 행드맨의 시초가 되는 그림을 그린게 게르테나? 헉! 물음표 느낌표? 현재의 타로카드는 사실상 얻을 수 없는 물건이라고 여겨진다 그리고 M페이지가 있죠 메리 메리? 게르테나의 손을 거친 생의 마지막 작품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이 서있는 소녀지만 물론 그녀도 실존하지 않는 인물이다 헉! 메리? 소개문이 적힌 반대쪽 빈 공간에 본 적 있는 소녀의 그림이 실려 있다 야! 메리가 사람이 아니다! 메리 사람 아니고 그림이다 어째서? 어? 그럴리가 이건 메리? 왠지 사람치곤 이쁘더라 사람치곤 이쁘더라 확실히 엄청 이쁘죠 메리 워메 워메워메 실존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된거야? 그럼 그럼 지금 이브랑 같이 있는건 설마 알아버렸다 알아버렸어 메리의 비밀 아 잠깐만 이거 아닌데? 아니 아니야 안 읽을거야 안 읽을거야 큰일이다 큰일이다 어? 얘 또 왜 여깄어 아 야 특히 그림 참 보물찾기는 즐겁지 나도 보물찾았어 보물찾았다고? 이브 쪽을 봐보자구요? 알았어요 얘 이 뻑금뻑 어 뭐야 왜그래? 고자질 뭔가 중얼거리고 있다 메리? 메리 나는 메리 왜이래 왜이래? 나는 메리라고 해 얘 왜이래? 얘 왜이래? 얘 왜이래? 어머 메리야 너 왜그래? 뭐하는거야 방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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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얘 왜이래 이브 두고 가지 말아줘 나 얘 좀 무서워요 싸 나 얘 무서워 팔레트 나이프로 얘 찌른다 메리랑 대화해보자구요? 케이크에 쿠키에 초콜릿까지 빨리 과자를 잔뜩 먹고 싶다 있잖아 이 스카프는 어때? 잘어울려 정말? 다행이다 나 파나색 좋아하거든 이브는 역시 빨간색이 어울리네 이브는 역시 빨간색이 어울리네 나 그림 그리는거 정말 좋아해 크레형도 엄청 많이 갖고 있다 다음에 이브한테도 보여줄게 이브는 눈이 온다는게 뭔지 알고 있어? 눈이 오는게 뭔지 몰라? 와 좋겠다 그거 엄청 차갑다면서 그림이라서 눈을 모르네 시럽을 뿌리면 먹을 수 있다고 책에 적혀있었어 아니야 못 먹어 먹으면 안돼 그거 무슨 맛이 나는 걸까? 그냥 그냥 아무 맛도 안나 물이야 나 메리 무서워 그거 잘못 배웠어 메리 어머? 왠지 배가 부풀었는데? 만지지 않는다 아 얜 또 왜이래 얜 또 기분 나쁘게 왜이러니 일단은 조사해볼까? 으악 물감고슬 빨강을 찾았다 으아아아 으아아아 으하하하 쟤 왜저래 쟤 뭐야 드디어 한개만 남았네 입을 기다려 반드시 찾아낼테니까 하나 남았다 하나 아 나 저기 가야돼? 나 너무 가기 싫은데 나 너무 가기 싫은데 아이씨 문이 열려있어 저장도 하고 왔으니 들어가지마 아아 기분 나빠 아하하하 배가 찢어진 인형이 있다 우리들의 집에 온걸 환영해 액자만 걸려있다 아 나 너무 무섭다 물감고슬 흰색을 찾았다 이걸로 일곱개 다 모았어 어라? 거짓말이지? 안 열리잖아 대체 왜 아아아아 불안하다 했어 또 보물찾기 하자 누가 열쇠를 가지고 있을까 뭐야? 어? 뭐야? 이번에 또 뭔데? 뭔가 위험해보여 열쇠를 찾아 이 방에서 나가야해 아무것도 도... 아아아아아아 아아 AH 없어 정말 열쇠 있는거봐 voorbeeld 돌멩이 아하 안돼 싫어 싫어 어딨어 으아아아 나 망한거 같애 잠깐만 다시 한번 해볼래 다시 다시하게 해줘 망한거 같애 아 아 내가 어디갔냐 아 아니야 한번 해보자 좋겠다 발침대 흔들흔들 흔들려서 분명 요란 같겠지 오 색이 돌아왔는데 환상 갈색열쇠를 손에 넣었다 열쇠라 어? 이브 이 방은 열쇠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는데? 어? 가지고 있어? 이 너머로 가려고? 그렇네 그럼 가볼까? 어? 여기 열렸다 아 이거 팔레트구나 7개의 색채가 모였다 이것으로 한건 해결 와 글로벌한 벚꽃의 방송 그래서야? 뭐지? 아하 응 가끔은 그래그래 누가 말하지 않았어? 정말 드물게 있는 일인데? 지금은 마침 다 떨어져서 응 꽤 좋아해 하지만 시간이 좀처럼 캐리 캐리? 너 여기서 뭐해? 그래도 너는 정말 재밌는 사람이네 이거 아니 둘 중 누가 이렇게 보이는 거지? 잘 모르겠다 고민이나 여러가지 얘기들을 뭐든지 털어놓고 싶어져 하하 캐리 음 그건 처음 듣는데 좀 더 자세히 들려주겠니? 그래그래 아무한테도 말 안할게 꼭 비밀로 간직할테니까 캐리 뭐? 말도 안돼 그거 정말이니? 사실이면 정말 사실이라면 정말 끔찍하네 여자애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안돼 그럴 땐 제대로 말해줘야지 그러게요 메리의 시점이 어떨지 궁금하다 확실히 캐리 곤란하지? 나도 알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는걸 도망치면 안된다는 걸 알면서도 좀처럼 잘 안되는 법이지 왜 그럴까? 아 하 게리 그렇네 그것도 좋을지도 모르겠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안 좋은 일을 모두 잊을 수 있으니까 그래 맞아 그거랑 같네 계속 혼자 말하고 있다 이거 정말 게리 맞아? 뭔가 이상해졌는데 혹시 가짜 아니야? 진짜면 이런 곳에 있을 일 없잖아 그렇지? 이브? 게리 어 이거 표정 안 좋은거 봐 게리 게리 뺨 때렸어 한번 더 한번 더 게리 아 되게 되게 싸게 땡이네 아 봐 잠깐 뭐하는거니 이브 정신이 번쩍 거짓말이지 돌아왔어 어머 이브? 그리고 메리까지 무슨일이 있니? 게리 그분아 여기는 어디니? 우리가 왜 이런곳에 있는거지? 어 이브 무서웠나봐 잠깐 이브 뭔지 잘은 모르겠지만 많이 걱정하게 만든 모양이구나 미안해 이브 이브 걱정 많이 했나봐 다행이다 이즈 이브 우리는 감사합니다.